장제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국회의원 아마 다선의원인지 한 3선 정도 될 겁니다 좀 이렇게 좀 활기가 왕성한 의원이죠 장제원의 맹폭격 전용산서장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죠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박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올려야 또 인기도 유지가 되고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장제원 전용산서장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다 즉시 체포해야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에 존폐를 걸고 한치 의욕 없이 수사를 잘해야 된다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이 잘 될지 참 검수완박이 돼가 이런 초대형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권이 아마 없는 모양입니다 선거가 여러분 터져도 각급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에 이런 법원장들이 다 맡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선거 무효소송에 내리는 판결문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식구끼리 선수도 되고 심판도 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참 그 동네 사람들이 법원 참 야무지게 고쳐놨습니다 일시적으로 관할서장의 책임을 박히는 게 첫 번째 순서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고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게 되면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다 이임재 전 서장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했느냐 체포해야 된다 장재훈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1시간 20분 동안 뭘 하고 서울청장에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나 제정신인가 이거는 맞는 말이죠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11시 36분에 돼가지고 직속상관인 서울청장에게 전화를 했으니 입이 100개라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저도 참 이번에 놀랬습니다 군단국가고 항상 문제가 터질 수 있는 나라에서 군 다음으로 이룬 중요한 총기류를 다루는 그런 경찰에 지위계통을 보고 야 이거 참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 뭐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관할서장은 사망자 발생이나 사회적 혼란이 약이 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즉각 청장에게 보고하고 돼 있는데 보고 누락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장재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국회의원 국힘당 국회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론은 다 박수를 칩니다 용산서장을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용산서장 의문점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장재훈 파이팅 뭐 이런 이야기가 120여 개 정도 다 장재훈이 잘한다고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비틀어 보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장재훈 사하구의 국힘당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뭐 즉시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니까 전 용산 경찰서장을 체포 구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딱 그 장재훈 씨 맹폭격한 걸 보고 사돈 남만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면은 자기 눈 안에 있는 덜보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월호보다 이태원 참사보다 천배 만배 이런들 중대하고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런들 입을 다물고 마치 공범관계처럼 행동하는 국회의원 입에서 전 용산서장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니까 적각 구축하라 구축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저는 여러분들 아유 너희들 탐 사도 낱말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사상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가 차익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최대 12%만큼 표를 빼앗긴 겁니다 누가 꿀꺼닭 먹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배재정의원이 먹었습니다 배재정의원의 차익값은 플러스 2%에 플러스 12%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020년도 4.15 총선 부산광역시 사학구에서 표가 얼마나 이동했느냐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최대 24%만큼 표를 이동시키는 선거 사기가 있었던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해 가지고 이런 거 입 딱 다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전 용산경찰서장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하니까 적각 구속 수사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하는 것보다 이야기하는 게 낫겠지만 장재원 국회의원을 보면서 내 입에서 야 놀고 있네 너 그 사도 낱말하냐 이런 이야기가 들은 겁니다 세월호보다 이태원 참사보다 선거 부정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만큼 공동체의 중차대한 범죄인 거죠 그런 것은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사기지 이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왼쪽이 왼쪽이 이 왼쪽이 2016년 20대 부산 사상구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때도 장재원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아마 장재원 씨가 공천을 못 받은 모양입니다 이거는 차이값이 아주 작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이렇게 적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특정 후보에 대한 일치하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조작이 안 된 선거죠 2016년 중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그리고 장재원은 표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차이값이 이쪽은 다 표를 그냥 쑤셔 넣어줬기 때문에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다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건 조작을 한 거죠 2020년 4.15 총선에 부산 사상구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산조작을 한 거죠 장재원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배제진을 함께 그냥 넣어준 겁니다 전산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이렇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차이값이 적은 수정 후에 여러분들 이건 정상투표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가운데 이걸 장재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거나 투표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밥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밥벌이에는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선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를 보고 선거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장재원 국힘당 다선의원께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한다는 이야기죠 다 아는데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의 성장보다 여러분 더 한 놈이니까 전용산경찰선장을 체포해라 이런 이야기하면 말빨이 안 쓰는 겁니다 니나 잘해라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니나 좀 잘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장재원한테서 여러분들 이게 2026년 여러분들 20대 총선입니다 장재원이 출마했고 배재정이 출마했지만 어떤 종류의 조작값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20대 총선은 정상투표였으니까 가장 왼쪽입니다 그러나 21대 총선 결과를 딱 선거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표가 이동한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장재원한테 15% 빼앗고 이주천한테 15% 빼앗고 쉽게 이야기하면 장재원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5%를 빼앗은 거죠 이주천의 이름들을 사전투표 득표수 244표에 15%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 누가 먹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재정후보가 먹은 거죠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장재원과 이주천의 이런 표를 빼앗아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입니까 몇 프로나 이동시켰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4.7%를 이동시킨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14.7%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51% 당일 득표 득표율이 44%입니다 이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의 44%가 나온 후보가 사전투표의 51%가 나온 겁니다 이건 표를 숫자 넣어줬습니까 장재원 후보는 어떻습니까 당일 투표의 55%가 나왔는데 사전투표의 48% 나온 겁니다 6.8%로 쪼그라던 겁니다 이런 짓을 해가지고 선거를 훔쳤는데 그래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1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뭡니까 다 가짜들이 폼을 잡고 법을 통과하시고 고함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장재원 씨는 한마디도 없고 국힘당도 한마디도 없고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선 대회 있으니까 땡이다 입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지도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그냥 양아치나 사기꾼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이는 거죠 뭐가 이럼 다릅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가지고 무슨 경로하고 이런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훔쳐가지고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람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표를 대개 동단위별로 훔쳤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붉은색이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동단위별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선거를 조작을 동단위로 해놨으니까 차이값이 12%, 6%, 8%, 2%, 4%, 이게 9%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동별 차이값입니다 이거는 미래통합당의 장재원 후보의 동별 차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8% 다 표를 뭡니까 빼앗아 갔습니까 그래서 동별으로 빼앗은 표도 딱 나옵니다 이게 동별로 훔쳐간 표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장재원한테 84.75% 훔치고 432.80% 훔치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별로 다 훔친 표수입니다 15% 훔친 거죠 이렇게 선거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선거를 했는데 용산경찰서장 체포해라 이런 선거 데이터 만든 사람 체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박수를 치겠죠 잘한다 장재원이 비겁해도 이만저만 비겁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건 간에 매국노들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얼마만큼 많이 치룰겠느냐 그걸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뭐 얼렀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린 이 소듐과 공룰 같은 나라에 대해서 징벌할 겁니다 선거부정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는 물론이고 재개발 조합장 그 다음에 무슨 이익단체 조합장들 다 여러분들 지금 조작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렇게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당내 경선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저기들끼리 그냥 해먹는데 20대는 여러분 하나도 조작을 안 하니까 다 0값이 나오잖아 21대는 뭡니까 조작했으니까 15% 딱 그냥 컴퓨터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선거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컴퓨터를 딱 돌리니까 뭐죠 15% 조작했습니다 딩동댕 15% 조작했으면 딩동댕 팍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국민들의 투표들은 다 먼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저거가 전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장재훈이 함께 15% 다른 후보의 15% 빼앗아가지고 더블 민주당 후보 함께 뭡니까 넘겨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선거데이터를 만들어서 버젓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 이번 2020년 4.15 총선 부산광역시 4화구에서는 선거결과가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을 완전히 돼지계로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돼지계들 가운데 좀 깨어있는 돼지계들이 있겠죠 그 개들이 여러분 이걸 찾아낸 겁니다 찾아내서 뭘 찾아낸 겁니까 선거데이터를 제조한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변호할 수 없습니다 배춘님 사전투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같은 편인 대법관들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본드무던처럼 투표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헌 서울법대 나왔죠 대한민국 망치는데 이런 일익들은 다 지금 대학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이 담당하고 있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이 어리부리하면 망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잘 못하지 않습니까 사기도 누가 잘 칩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를 잘 치죠 이렇게 여러분들 14.7%를 훔친 거 아닙니까 13% 14.4전 투표 참가자수의 14.7%를 부산 강력시 사상구에서 2020년 4.15 총선에서 표를 이동시켜가지고 장재훈을 낙마시키려고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 성공을 한 거죠 장재훈이 55%를 찾아 당일 투표에서 55% 나오면 조작해도 여러분들 못 이깁니다 대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부분 희생량이 많이 됐던 사람들이 당일 투표에서 51에서 52%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블 민주당이 다 이겼죠 55%면 아주 무리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분들 후보가 44%를 당일 투표 얻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여러분 득표율을 51%가 쑤셔 넣어가지고 표를 넣어가지고 조작했지만 그래도 당일 투표에서 장재훈이 압도적인 승리인 55%를 이겼기 때문에 사전투표 48%를 빼앗기더라도 여러분들 못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뭐죠 인간들이 너무했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의 44%가 나오면 당연히 더블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44% 나야 돼 어떻게 51%가 나옵니까 장재훈이 여러분들 당일 투표에서 55% 나왔는데 어떻게 사전투표의 48%로 그렇게 표를 훔쳐갑니까 이것만 봐도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 관련해 선거되어 있다가 다 조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일은 당일 투표의 득표일이 후보별로 이렇게 다르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그냥 선거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다 입을 다물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처럼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보면 참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그러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보더라도 저 양만 놀고 있네라 생각이 들고 장재훈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들더라도 저 양만 웃기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강조 뭐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도움되면 그것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깔아뭉개 그런 거죠 장재훈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선거 따위는 깔아뭉개고 그냥 이제 힘없어진 전용산경찰청장이란 뭡니까 그냥 맹폭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 참 얼마나 큰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냐 당신들 반역죄에 부역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죄에 부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이거를 제가 그냥 뻥을 치면은 그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겠지만 이게 다 숫자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저거가 발표한 숫자 저거가 여러분들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2020년 4.15 총선회 여러분들 4.3구 선거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이 득표율은 뭐죠 선관위는 득표율까지는 발표하지 않고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득표수를 100으로 해가지고 득표율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손을 안 댔습니다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한 거죠 범죄자들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밉지만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그냥 방치하는 자들도 뭐 거의 뭐죠 경중에서는 조금 덜 할 수 있지만 공범인 거죠 부역자인 겁니다 국가가 망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상상력을 총동원하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냐 그러나 모든 지식인들이 대부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이러면 입을 다 다무는 겁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현역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검찰특수통 출신이 수사기관이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는 아니죠 본인들 잘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잘 될 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다른 일을 잘 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관하고 관련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법고시를 한 9번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법고시를 통과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명하달 조직에 들어가서 한 30년 40년을 그렇게 지냈지만 저는 조직신화를 10년 하고 지식자영업을 한 25년 이상 한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위가 다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거 사기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일을 다 잘하겠다 사상유각입니다 그것은 일의 물리를 아는 사람들 같으면 절대 이것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윤 정부가 성공할 수가 없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일을 하는 그런 물리가 있는 겁니다 물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잘 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을 관통하는 그런 일종의 법칙인 겁니다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온 사람들은 백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왔기 때문에 그 기초가 이러면 허약하게 되면 그 백돌이 전부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짓을 해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삶을 관통하는 근본 법칙을 다 위반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대한 악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여러분도 잘해서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다 똑같다 이야기죠 선거 사기 저지른 놈들이나 그것을 은폐하고 작정하고 여러분 은폐하기로 한 자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나오는 선거 부정 콘텐츠를 탄압하는 걸 보게 되면 문 정권보다 더 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 번 증정했습니다 if 수가 Linux에 다시 한 번 이게 형 rid cảm 일단은 한번 요리를 지켜면서 이것은 세 번째 소리로